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벅지TV 한상욱입니다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어요 한미글로벌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미글로벌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고 그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일단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추가해주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주 5종목 제가 수익청산 해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로 여러분들이 얼마를 손실을 보고 얼마만큼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요 그러나 한가지 확신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딱 이렇게 가우 세워주셨는데 제가 시원하게 5종목 매수과 매도가 다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미글로벌로 얼마를 손실을 보셨든 일정 손실은 또 이렇게 회복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태까지 아직까지 시청만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타임에 꼭 허벅지TV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한 번씩 도움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댓글에 달려있는 채널로 바로 오셔도 되고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벅지TV 치신 다음에 한미글로벌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또 남겨주셔도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자체는 거래가 좀 죽다 보니까 유의미한 상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원망의 소리를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한미글로벌 올라가면 팔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가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미글로벌이 올라가지 않는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오버시팅권까지 다 잡아드렸는데 저한테 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신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뀌지 않아요 매수를 고점에서 매수를 하라고 그 누구도 부추기지 않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는 내 스스로의 자신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탓을 남한테 돌리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문제를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글로벌 지금 가격과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에서 반등 못 보여주면 이 하단까지 내려온다고요 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이런 앞구간에서 물량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이 계단식 하락이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주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게 사실 맞고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결국 포인트는 그거예요 바로 갈 거냐 바로 가지 않을 거냐 이 차이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멘텀 자체가 노출이 되지도 않고 시장 수급 자체가 다른 개별 종목권들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미글로벌리 올라갈 만한 명분 자체도 부족한 게 맞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는 네옹시티 요즘에 네옹시티 뉴스 띄운다고 축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잖아요 건설 쪽에 일부 중국 양에 관련된 이슈가 붙어가지고 움직여주는 중국 관련 건설 기업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네옹시티 중동발 이슈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애들은 거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려 방산 이슈가 있었던 방산 관련 기업군들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되려 이제 빠진 애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한미글로벌도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 맞아요 지금 정말 애매한 구간이 맞아요 여기에서 거래를 붙여줘야만 해요 여기서 거래 못 붙여준다? 여기 사방으로 빠진다?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한미글로벌 주주분들께서 이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려요 이쪽에서는 분명히 거래를 한 번 더 터뜨려줘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거래를 터뜨려줄지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거래를 터뜨려줄지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주포가 아니니까 제가 그걸 100% 어떻게 알죠? 저는 주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확률적인 부분 통계치를 높은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격에서는 무조건 반응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본인이 뭐 한 10억 정도 땡겨서 사든가 그걸 매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돈 10억 없겠어요? 여러분 그걸 그 가격에서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라고 외치는 저도 10억은 있어요 여러분 애매해가지고 결국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구간은 선택을 강요해주는 구간이에요 선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매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거 왜 배팅을 할 거냐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간 다음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이 하단 구간 제가 선 잡아드렸죠 이 가격 이 가격에서 최소 3배 수 이상 물탈 각오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설프게 현금 여기서 사용한다? 그러면 탈출도 못하고요 현금만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인 스탠스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방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섣부르게 여기서 절대 현금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대려 제가 항상 권장을 해드린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여하시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분할 매도로 천천히 천천히 내가 예시를 들어서 하루에 50주 정도씩 매도를 해나가면서 확보한 현금으로 매매하여 수익 내고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 제가 거짓말 아니고요 한두 달이면 다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스타트 지점을 끊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저희 허빙지TV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더 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빙지TV 치신 다음에 한미글로벌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챙겨드리니 꼭 이번 기회에 많은 한미글로벌 주주분들이 지금 와주시고 계십니다 오셔가지고 다 수익 내고 계신데 여러분들 가입하라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수익이라도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